안녕하세요 액팟입니다 아 이 놈 지패스 신호 진짜 짚나뇨이 또 떴습니다 빨리 눌려라 너 말고 인마 왜 개무소같아 짚나뇨 아 왜 이렇게 안 눌려 근데 됐다 아 나 눌리니까 또 지패스 못 참고 있네 이게 시간 지쳐야만 되거든요 아 왜 이래 이거 됐다 짚나뇨 인증 집이죠 집입니다 해가 떴네 얘도 1호치 뜨나 해가지고 계속 눌러보고 있는데 안 뜨네 망나뇨이 1호치 야생으로 잡아봐 얼마나 집을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어 근데 좋은 애 아닌데 그래가 파인은 질까 파인으로 들어와 주고 얌 내가 엑셀런트를 맞춰줄테니 어이 큰일났다 씨 운탱이 맞췄네 제발 도망망가지마 천연덴 줄게 역시 대제과 바로 파인 엑셀 맞췄습니다 엑셀런트 들어와 아 좀 너 좀 튀긴다 너 그러다 피똥 싼데 자 다시 엑셀런트 옛날에 망나뇨은 정말 자기 힘들었죠 엄청 멀어가지고 웬만한 고수들도 힘들었죠 아 진짜 안잡히네 아 아 원 조금보다 크게 할걸 큰일났네 이게 잡혔냐고 아니네 야 좀 잡혀라 슬슬 아이고 그레이트다 아이고 그레이트 잡혀라 그레이트 띄우구요 고고라이트 미치겠네 저 튀는거 아니야? 마지막 엑셀런트다 흐쩌쩌 아 정말 이제 코빵맹이 맞췄으니까 쥐빵맹이가 아니라 코빵맹이니 제발 자 들어가 파인으로 아 진짜 지기다 너 칠면조니 토끼 치컬트레이 땡스기빙데임드라우네 언제쯤 잡히냐 잡혔다 야 혹시 대제파 막 넣으면 또 파인으로 잡아야 개악굴 마시죠 왜냐면 얘가 개지갑 똥 이걸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이빵 좀 피켜줄래? 보너스야? 보너스 엄청 가리네 그리고 여기서 망가면 좋았습니다 파인으로 개꿀 뿅